네 이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봤죠 그래서 어떤 용도지역의 일부지역을 묶어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시험에서 꼭 한 문제 출제가 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화면 보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은 뭐 항상 출제되니까 지구단위계획의 필수적 지점과 실효기정이 중요하고요 필수적 지점은 이제 일정한 기간에 몇 년 안에 지정해야 된다는 어떤 지역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얼마나 행위제한이 완화되는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면 용어정을 하는데 이게 최근에 출제됐던 부분이 이제 지구단위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도시군계획수립대상지역 즉 서울시 안에서 일부 일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공포에서는 일부가 들어가는 건 일지에요 일부가 들어가는 건 지구단위계획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투지용 합리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간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한다 해서 일증 계획하기 위해서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이제 보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에서 기존의 도시가 있어요 기존의 도시가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아파트 값이 오르게 되면 대체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시 외곽에 있는 지역을 그린벨트를 갖다 개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발하려고 하는데 개발할 때 난개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단 먼저 지정해요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묶은 다음에 이 안에서 뭡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도로 학교 공원계획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뭘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난개발 기반시설 없이 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에서 하는 것과 도시에서 하는 것과 비도시에서 하는 걸로 나눠져요 비도시 도시에서 하는 그 도시인데 도시에서는 이제 규제가 풀리는 우리가 임의적 지정 대상이라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필수적 지정 대상은 지정할 수 있는 것 안에 지정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있으면 초등학생이 TV도 볼 수 있고 숙제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필수적 지정에서 필수적인 것만 잘 알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지구단위 지정, 이는 할 수 있다 주로 개발 예정 지역이 되겠죠 자 국토교통원의 시도회사 대상군수는 다음에 언어에 대한 지역의 전봇동 일부에 대해서 여기서 전봇동 일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택지개발지구가 있어요 그럼 택지개발지구 1지구 2지구로 나눠서도 할 수 있고 전부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전봇동 일부라는 얘기는 서울시의 전봇동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종로에 전봇동 일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전체에서 안방에 전봇동 일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쭉 특징이 이제 알아야 될 게 시장군수한 건 시장군수한 마무리한다는 것도 배우셨죠 전번에 배웠고요 그래서 지구단위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규제, 시도회사는 도시장군공원구의 해제, 해제경부에 규제가 풀리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봇동 일부에서 지구단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지역이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지 규제가 완화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외우신 말고 완화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 볼게요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정비구역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정비구역 그 다음에 재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짓는 거죠 정태계약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지조정사업지구 등등등인데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도 개발하는 거죠 관광단지와 관광특구도 개발하는데 그래서 이제 봐셔야 될 게 개발제안구역, 도시장공원구역 계도, 시가조정구역, 그 다음에 공원이 해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풀리니까 뭐예요 미친듯이 땅 주인들이 투기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거야 녹지는 안 좋은 거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변경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가 편입된다는 건 뭐예요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서 계획적인 개발 도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죠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 업무 기능이 주상복합거문에 들어오는 지역 그 다음에 도시 유유톤이라는 건 노는 땅인데 교정시설이 뭐죠 빵이죠 빵 교도소 빵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가 이전해요 교도소 혐오시설이거든 그게 이전하면 빈 땅이 생기잖아 근데 군부대가 이전해 그럼 빈 땅이 생기니까 여기서 뭐예요 난개발이 될 여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을 짜서 개발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지정 불가능한 지역은 뭐예요 이 개발별도 관리국은 뒤에 설명했지만 개발 못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가 돼야지 지정할 수 있는 거야 녹지는 뭐야 안되고 녹지가 뭐가 돼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 지정대상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수적 지정대상만 잘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됐습니다 그럼 필수적 지정은 지정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도시공에서 있었던 애들 중에서 외우실 때 이렇게 하면 돼 자 우리가 정태기가 10살이야 정태기 뭐야 10살 정태기 10살이 경과됐어요 그러면 정비가 사업지가 되면 10살이고 우리가 아깝다 30만인데 이 30만이 아깝다 30만이거든요 30만이면 우리가 돈으로 따지면 30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0만원은 뭐예요 만원짜리가 몇 개예요 30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면적이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주거라고 떼서 100미터를 떴어요 여기서 주거라고 떼서 100미터를 떴어요 그럼 100 곱하기 100 하면 뭐예요 1만 제곱미터가 돼요 1만 제곱미터가 되면 학교 운동장 큰 거 하나 정도 되는 거예요 야구부 있는 학교 그래서 그 곱하기 30개 하면 얼마야 30만이야 30만 정도가 풀리게 되면 이게 아파트 단지랑 공원이랑 초등학교가 들어오고 있는 미니 신도시를 만들 수 있어 미니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면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어떤 조카가 있는데 명절에 왔어요 그러면 명절에 이제 삼촌이 와서 한 만 원 정도 주거나 5만 원 정도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럼 뭐예요 엄마가 놔두잖아요 근데 삼촌이 오래 한 마리 보는데 우리 조카 용돈 제대로 줘야지 그 사람 50만 원을 줬다 30만 원 줬다 그럼 엄마가 뺏어 가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 국가가 이만큼의 면적이 풀리게 되면 미니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땅이니까 무조건 국가 개입해서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해서 미니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시공 시공이 해제되는 거 얼마 30만 그 다음에 녹지가 뭐예요 주 상 공으로 변경되는데 얼마 40만이나 35만이나 30만은 뭐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고 29만 28만 27만은 뭐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이제 정택이 10살 그렇죠 아깝다 30만 그것만 기억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의 지정요건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의 지정요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 지역의 지정요건 도시 외의 지역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도시 외의 지역이 어느 지역이 있죠 자 우리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정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세분하면 관리지역 세분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신도시가 예상되는 지역은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개당 반개, 반개니까 뭐예요?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이상만 돼요 계획관리지역 50% 알겠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50% 이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반개당 되죠 반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은 개나 개나니까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어요 온천 터진 경우, 온천 터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온천 터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개나 개나인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에 지정하는 토지 면적이 다음에 언어에 대한 규정 면적이 해당한다고 하는데 제가 뭐예요? 아파트가 들어가려면 아깝다 얼마? 30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30만이 돼야 되는데 아파트가 되려면 30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는 30만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아파트 연립이 들어갈 때 근데 허벌판이잖아요 시골에서 아파트 질려면 그만큼 초등학교나 4차선도로 이런 걸 확보해야 되니까 3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어디 놀러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가면 돈 많이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30만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16만하고 그 다음에 여기 15만이 있어 그럼 15, 16만이면 30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하나를 묶을 수 있는 경우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고 해서 다리가 있어요 다리 다리가 있어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뭐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31만이 돼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시험에서 참고로만 하지 시험에 그냥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니은 번이 중요해요 자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스키장을 가려면 30만 원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3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30만 원이 없어 야 친구야 나 30만 원 없으니까 스키장 못 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스키장에 견적서를 내봤더니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스키장에 뭡니까? 스키하고 숙소만 있으면 뭐예요? 비용이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숙소 먹고 자는 게 중요하고 스키인데 스키장에 리프트 탑승권 정도만 있으면 뭐예요? 웬만한 돈은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변에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하는데 30만 원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민신도시를 만들 수 있으면 면적이 그만큼 해서 초등학교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을 자체에 시골 분교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분교 근데 분교는 면적이 작은데 여기는 면적이 커 근데 본교로 승격이 가능하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부에 초등학교의 용지를 확보했을 때 교육청이 있다면 분교를 확보했다면 이걸 20만 원을 빼주겠다는 거지 2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을 빼주니까 10만 원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부에 수도권적으로 자연 보전 권역인데 이게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애, 보통이네 그 다음에 못하는 애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는 좀 더 많이 신경 써줘야 되잖아 그래서 수도권은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게 있고 세법 시간에 배웁니다 억제 권역이 있고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이 있는데 쓸 필요 없습니다 이 중에서 자연보전 권역이 제일 낙후된 지역이야 그러니까 경기도로 따지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경기도인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연천이라든지 경기도 이천이라든지 이런 데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군사보호지역 이런 데는 개발의 규제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는 30만 쪽으로 신도시를 만들 정도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0만만 가지고도 봐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느 집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남의 행사에 못 가잖아 그런데 아는 놈이 자기 아들이 돌이라는 거야 그러면 미안하니까 돈 봉투 하나 넣어 줘야 되잖아 못 가니까 그렇죠? 친하니까 그러니까 외우실 때는 처음 난 자식이야 초자식 처음 난 자식일 때 얼마? 우리가 10만 원 봉투에 넣어 준다 이렇게 됩니다 초등학교 초자식 알겠죠? 외우신다고 그래서 처음 난 자식일 때 우리가 10만 원 봉투에 넣어 준다 이렇게 외우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친한 후배면 초자식 그래서 10만 원이라고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둘 집에 가서 자 그런데요 기업과 니은의 경우 외에는 3만이라고 되어있잖아요 3만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뭡니까 공익이 뭐야 세계에서 아파트 연립이 안 들어가는 거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잠을 안 자니까 초등학교나 공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공 하나 뛰면 3만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고난이도니까 시험에서 자신 없으면 패스 하셔도 돼요 이걸 어려운 겁니다 아까 개나 소나에서 개나 개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개발진흥지구에서 다음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 어려운 내용이에요 일반 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존이 나눠져요 그런데 무조건 다 이제 개발진흥지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주거개발지구 우리가 복합개발지구 복합엔 주거기능이 포함된 거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어디 계획관리지역 위치할 수 있고요 이건 어렵습니다 산업유통 공장짓는 거거든요 복합개발지구인데 복합은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는 건 산유복이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은 온천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도시 위해지역에 어디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즉 이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주 복 특은 개 여기 깔리죠 여기 깔리죠 산 유복이는 산업유복이는 뭐예요 개 생농리 위치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가 물류센터 공장인데 물류센터 공장은 계획관리지역에다 개발할 수 있고 생산관리나 농림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 짓는 게 주거개발진흥지구거든요 아파트는 뭐예요 계획관리지역에 질 수 있다는 거 아파트는 관광휴양이라는 건 온천이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온천이 터진 거 어디서 터지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터지는 지역 어디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지안이 연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를 대체한다 그래서 기지산대에 나왔던 대체인데요 이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가 여든지역에 가면 용도지구가 고도지구 뭐 경관지구 되게 많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행위지안을 다 찾아봐야 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 동네에 지구단위계획안에 몇 층을 지을 수 있고 몇 미터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걸 따로 계획을 뽑으면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대체한다는 게 뭐냐면 제 친구 중에서는 생선을 못 먹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회를 못 먹어 친구들끼리 만나면 일곱 명이 모이는데 어떤 친구는 고기만 먹어 어떤 놈은 고기랑 생선을 아예 안 먹어요 채식주의자가 돼 가지고 어떤 놈은 샤브샤브만 먹는데 어떤 놈은 뭡니까 또 예를 들어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삼겹살집 우리가 1차 2차 3차 가면 해는 어떤 놈은 풀만 뜯어 먹고 어떤 놈은 고기를 못 먹고 어떤 놈은 툴툴 거리면서 야채만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산에는 드마리스라는 뷔페를 가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래서 뷔페 가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게 기존에 모든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그냥 회비 받아서 1차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안에 모든 게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뷔페 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뷔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인데요 지구단위 계획은요 우리가 난개발을 방지하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여덟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 김치찌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가 있죠 김치랑 물이 들어가요 근데 돼지고기나 라면사리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기타 두부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물론 맛있겠지 들어가면 근데 김치찌개에 김치가 안 들어가면 뭐야 김치찌개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그게 출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라는 게 출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야 기건이에요 기반설과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 그다음에 건축의 용도 제한 이 두 가지 용도 요소 그래서 외우실 때는 기반설하고 건축물의 용도 등하고 건축물의 용도 등은 용도 등은 필수야 필수온라야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야 만약에 환경관리계획이나 교통처리계획은 돼지고기 같은 것들이지 알겠죠 그런데 시험에서 기건기건 필수다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가 힘드냐면 다섯 번째 게 힘든 거예요 이 다섯 번째 게 왜 똑같이 권자니까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는 건축물에서 배치형태 색채 건축선이니까 배형색선은 이미다 라고 나머지는 이제 요거 필수고 요거 이미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수강생들이 문제를 풀 때 이게 이제 헷갈리게 되니까 배치형태 색채 건축선은 뭐야 완화되는 게 아니라 완화는 대 대 뭐다 우리가 필수 완화 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돼지고기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두부 같은 것들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김치찌개 있는 김치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건은 필수고 배형색선은 이미다 이렇게 기건은 필수고 배형색선은 이미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기 수립 기준인데 기준하면 뭐예요 항상 국장이죠 지구단위기에서 건축기준이 완화 여기 심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짜요 그 안에 구역에서 계획을 딱 짰을 거에요 도로나 상하수도 계획을 다 짰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규제가 완화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완화되는 것과 비도시에서 완화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요 우리가 도시 완화되는 게 여기서 완화되는 게 도시 보세요 비도시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검폐율하고 용적률이 있어요 검폐용적률은 뭐야 150에 200으로 완화돼요 똑같이 완화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지역이 만약에 검폐율이 40이고 용적률이 만약에 200이다 극단적으로 그러면 완화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150에 200이랑은 1.5배의 2배라는 거에요 그래서 A'으로 지구단위기획구역이 지구단위기획구역이 됐을 때는 60에 400이 되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게 되니까 1.5배의 2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완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완화되지 않는 게 도시에서만 완화되는 게 있어요 비도시는 완화되지 않는 거 이게 뭐냐면 도시에서 완화되는 게 뭐가 있냐면 주차장 주차장이 100%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주차장이 완화돼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완화돼요 높이가 120%까지 완화됩니다 근데 비도시에서 완화되지 않아요 시험문제에서는 완화되는 거는 여기까지 정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든 비도시든 완화되지 않는 게 있는데 건축법상의 대지분할 면적 제한과 건축선에 관한 규정은 완화되지 않아요 이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인데 이거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은 땅값이 비싸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완화가 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대지분할 면적이란 건 뭐야 땅을 너무 잘게 쪼개지 말라는데 주거지 60%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녹지는 200이 미달되지 말게 건축법상 배우거든요 이 미달되는 기준보다 더 잘게 쪼개게 되면 여러분 땅을 잘게 쪼개면 책상만하게 쪼개면 죽어서 세로로 붙여야 돼 연필처럼 세로로 묻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땅을 잘게 쪼갠다는 건 굉장히 불합리한 거야 그래서 신도시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크잖아 근데 시골에 시장통 같으면 건물이 조각조각 있잖아 조각조각 있으니까 뭘 못하죠 주차장 같은 것들도 못 만들고 지하주차장도 못 만들고 결국 건물이 작으면 작을수록 기반시설을 갖추기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차장법 도시에서 도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주차장법 100%까지 완화돼 그러면 어디가 완화되지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이런 데서 완화되니까 비도시에서 완화되지 않는다고 그죠 차량증지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동에 차 없는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건물 질 때 주차장 확보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옥마을 북촌 한옥마을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라는 도시관의 결정의 시류라는 부분이 있어요 시류가 뭐냐면 전문용으로 나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리 이 나가리는 뭐냐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돼요 그럼 거기 안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지구단위계획이 나와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땅 주인들은 계속 무한히 기다려야 돼요 언제 되나 언제 되나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기다려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기다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기다려 뭐라고 기다려 라고 돼요 기다려 기다려다 지치죠 땡볼도 아니고 기다려 지치니까 이게 3년 안에는 기다려니까 몇 글자야 기다려서 3년 안에는 이 파란색이 나와야 돼 구체적 계획이 내가 어떤 여자한테 남자가 결혼하자 라고 했으면 결혼계획이 3년 안에 나와줘야 된다 3년 동안 구체적으로 청첩장도 안 돌리고 집도 안 구하고 그러면 뭐야 결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이 되는 다음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부터는 시험이 안 나오죠 다만 부터는 시험이 안 나와요 알겠죠 왜냐하면 다만은 다음 범위에 지구단위 결정이 돼서 이거는 뭐 시험에 출제할 수 없고 다른 법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고 3년이죠 기다려 그래서 뭐예요 3년 기다려 근데 이제 중요한 사업공사에 미착순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아파트 프루지오 아파트 하시죠 프루지오 이런 것들은 건설회사죠 건설회사를 우리 주민이라고 표현해요 주민이 이 말을 제안한 것은 이걸 우리가 건축착공화 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뭐냐면 내 제안을 제안을 받아 주오 주오 내 제안을 받아 주오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상 우리가 주민이 제안한다는 건 건설회사에서 프루지오 아파트 같은 거 구역 지정을 해 그러면 도시계획상 용인시다 그러면 용인시에서 용인시 착공을 하는데 몇 년 내에 착공했냐 5년 내에 착공을 해야 돼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3년이고 어떤 게 5년이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우실 때는 이게 뭐야 지구단위계획의 아파트부터 투기하시는 싸모님 싸모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싸모님들 싸모님을 외우시고 그다음에 기다려 그래서 3년 일반적인 기다려 그러면 3년이에요 기다려 지치니까 나가리가 되고 내 제안을 받아 주오 주오 푸르지오 푸르지오 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5년을 3년으로 바꿔서 내고 3년을 5년으로 바꾸고 5년을 3년으로 바꿔서 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사업위 착수해서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다음날에 도시군관리기 협의료가 잃는다 이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계획 결정에 관해서는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환원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필수적 지정대상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완화되는 부분에서 완화되는 것과 완화되지 않는 것 임의적인 필수적 요소와 임의적 요소 둘을 구별해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료기 중에서 시료라는 건 나가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 한 대 놓고 어떤 내용을 끝까지 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제안을 받아 주오 주민이 제안하면 5년 일반 주민이 제안하지 않고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몇 년? 3년 안에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몇 년?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나중에 우리가 뭐하고 연결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연결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되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인 상태나 녹지지역 상태에서는 안되고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되어야지만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개발 두리성 용도제에 걸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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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